민주주의의 최후보로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. 여러분 행동해 주시겠습니까? 더 나은 내일 위해 우리 모두 같이 있자면 제대로 된 세상 위해 우리 같이 부르자 김호일보기 체력경 김호일보기 체력경 다같이 나를 위해 우리 모두 위해 있자면 더 나은 내일 위해 우리 모두 같이 있자면 제대로 된 세상 위해 우리 같이 부르자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외치자 하늘을 높이 뜨겁게 다같이 나를 위해 우리 모두 위해 있자면 더 나은 내일 위해 우리 모두 같이 있자면 제대로 된 세상 위해 우리 같이 부르자 기호는 어디 있자면 앞으로 더 앞으로 제대로 바뀐 세상 우리가 만들어보자 우리가 만들어보자 기호는 어디 있자면 나를 위해 외치자 하늘을 높이 뜨겁게 가슴이 요시기까지가 희망 can't never 미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자리에서 유세하셨던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관측과 상식, 관측과 특권 없는 나라, 상식의 나라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. 그러면서 하신 말씀 하나 있습니다. 여러분을 믿어도 되겠습니까? 그러면 이거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. 나를 위해, 서울을 위해, 대한민국을 위해, 이제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네, 고맙습니다. 자, 같이 외쳐주세요. 다시 외쳐주stellenfalls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